마지막으로 일종 마치는데 무마침일 종일 이것도 똑같이 얘기해. 일종 무종일 이것도 해석할 때 어떻게 끊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요. 하나의 마침은 마침이 없는 하나다. 이런 시간적인 이야기야. 마치는 게 없는 시간적인 이야기고 이걸 잘라서 하나에 마치는데 무에서 마치는 하나. 이때는 공간적으로 무를 감겨. 그 다음에 무에서 마쳤는데 이 하나가 무와 똑같은 하나가 지금은 펼친 하나예요. 펼친 하나. 이거는 시작할 때 하나지만 이거는 펼친 거라. 그래서 계속 끝없이 이렇게 펼쳐가는 것을 이야기한다. 이거는 시작하는 거지만 이때는 태극이라고 해요. 이때는 칠이라고 해요. 칠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가운데 이 칠이 계속 중심을 잡고 가는 하나. 이거는 쪼개서 나온 상태의 일을 말하고 그러나 똑같이 이 본래 일이 그대로 일이에요. 왜냐하면 이 천부경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여기 계속 시작도 일이고 끝도 일이야. 이게 뭔 이야기냐.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봐라고.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는 거지 절대 다른 게 없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도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는 거지 늘 한 번이야. 이걸 뭐라냐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말 한 번 행동 한 번 생각 한 번 이렇게 계속 한 번이 한 번이 모인 거라는 거지.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잘해야 된다. 이거 하려고 한 거야. 천부경 안에 돌아가는 이야기 폭잡한 이야기 다 빼.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그건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. 뭐냐면 계속 한 번이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이 딱 결정한다는 거야. 한 번 말을 잘하면 좋아지고 한 번 마음 잘 먹으면 좋아지고 한 번 행동 잘하면 좋아지고 이거 한 번이 끝난다. 그 한 번이 모인 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지 두 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한 거. 그 한 번이 또 한 거. 그걸 두 번이라는 거지.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점이 모여서 선이 된 거라는 거예요. 여러분의 생각 한 번 생각 한 번 생각 한 번 생각 한 번 말 한 번 말 한 번 말 한 번 행동 한 번 행동 한 번 행동 한 번 행동 한 번. 이럴 때 중심을 잘 잡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중심을 잡으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도끼로 가지고 딱 쪼갰을 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딱 쪼갰단 말이에요 쪼개면 이제 버러지잖아 이쪽으로 하나 버러지고 이쪽으로 하나 버러지고 이게 됐습니까 새 동가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끼로 하면 딱 하는 순간 이렇게 하나 버러지고 이렇게 하나 버러진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끼로 잘란 거예요 도끼로 하면 딱 하듯이 말도 하면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말 한 번 하는 순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늘을 닮았어 밑으로는 땅을 닮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닮아서 행동하라는 뜻은 하늘이 뭐예요 이렇게 환하게 밝잖아 지금 대낮이 환하게 밝지 그럼 여러분들이 입을 뻥긋할 때 환하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환하게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땅같이 어둡게 하면 탁하게 하면 여러분 인생은 어두워진다 그래서 잘 보라고 한 번 탁 하는 순간 두 개로 나눠지 버려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나온다 그래서 성이라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한 번 딱 할 수가 그래서 이걸 우리 몸에다가 정확하게 장치를 해놨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옆으로 찢어져 난 거 이거 보자고 이거 한 번 찢어져 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침묵이라 해서 묵이라 그래 이제 드디어 묵지파가 나옵니다 이 상태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 나도 너도 없고 이 상태 처음 했지 이게 뭐예요 일시 무상태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무상태 이게 묵묵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일체가 딱 끊어진 자리 여기에서 이걸 찢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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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게 벌어져 이 벌어질 때 계속 계속 찢으면 이게 뭐예요 빠다 빠 한 번 찢을 때 찢어 그럼 두 번 세 번 연속하는 거는 빠 빠 이 세상에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가운데 중심을 계속 잡으라는 거야 중심을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하는 순간 중심이 잡혀 본래 자리에 돌았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지나가요 그런데 하는 순간 맛있다 맛없다 잘한다 못한다 입다 하는 순간 그런데 하게 되면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게 있고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게 있다 뭐 아래로 내려가는 건 뭐예요 무시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탁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밤같이 어두워지는 거다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선임이 뭐예요 덕부입니다 하라지 덕부입니다 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할 때는 환해지는 입을 찢어서 할 때는 어두운 거 하지 말고 밝은 거 하라는 뜻이에요 이 한 번이 모여서 내 인생이 다 정해진다 그래서 이 한 번을 이야기하는 건 계속 네가 한 번 할 때마다 밝게 하면 네 인생이 밝아지고 한 번 할 때마다 어둡게 하면 네 인생은 어두워지니 모든 것은 네 책임이다 너 탓이다 그래서 이걸 자유의지 선택권을 본인한테 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창조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창조주로 바뀐다 왜 내가 뻥끗할 때 덕부입니다 할 때는 환하게 밝아지도록 창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덕분이는 안 하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금방 어두워진 그게 한 번 할 때 잘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천봉이에요 핵심이 이게 골수예요 이 한 번이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란다 그거는 뭐 언제 시작했는지도 몰라 왜 지금부터 보자고 왜 이렇게 있다가 하는 순간 지금 바로 시작이 돼 시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딱 하면 지금 바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시작도 없는 시작을 한다는 거지 계속 이래 있다가 또 벌리는 순간 시작이 된다 그 한 번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 한 번은 밝은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어두운 쪽으로 할 수 있고 어두운 쪽으로 하게 되면 밤같이 어두워지고 그럼 제일 먼저 몸에 고장이 나 통증이 오고 아프면 여러분이 만약에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온다면 여러분 인생은 내가 뻥긋할 때 어둡게 했구나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 탓할 수 없다 네가 뻥긋할 때 덕부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하면 네 인생은 지금도 환해진다 천 년 동안 어두운 동굴이라도 우리가 후라시 불을 딱 캐는 순간 환해지듯이 지금 1분 전까지도 네가 우울했더라도 이렇게 캄캄하게 우울했더라도 덕부입니다 하고 입꼬리를 하면 싹 올려보면 금방 환해지면 네 내 인생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지금 딱 웃으면 금방 환해진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창조 이걸 알면 네가 있는 자리에서 늘 밝게 만들 수 있고 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열쇠를 너가 가지고 있단다 이 이야기가 천국의 골수입니다 천국의 골수입니다